기자 수치업 가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 어선이 동의한 오징어까지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막대한 경빙 인력을 투입하기는 그 넓은 바다에 참 힘이 붙이고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방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뾰족한 게 나오질 않네요. 네. 우리 어민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빠른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자 수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V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점 문이 열리면 문을 밀치고 막 앞사람을 잡아 끌어내리고 넘어진 사람을 밟으며 뛰어가서 물건을 사는 흔히 이제 문 열자마자 빵 터져나간다고 해서 도어버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셔터가 열리면서 밑에서부터 그냥 손님들이 오는. 비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익숙합니다. 미국 블랙 플라이데이 세일 풍경이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해마다 미국 블랙 플라이데이 세일에 대해서 수선을 피우고 하는 바람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직구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많아졌죠. 올해 미국의 블랙 플라이데이 세일은 보니까 온라인 매출은 한 22% 늘어났고 오프라인 그냥 상점에서 사가는 거는 소매 매출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11%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점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온라인으로 미리미리 사두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워낙 세일이라는 게 이제는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순간중간 계속. 그렇습니다. 상점 할인 매장도 있고. 꼭 블랙 플라이데이에 몰려가서 사는 이런 풍토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으로 번져나가는 게 문제죠. 한국, 중국, 브라질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블랙 플라이데이 세일 때. 그런데 유사한 행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어차피 고용이 나아지고 있고 기름값도 싸졌기 때문에 연말에 쇼핑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대 쇼핑 시즌이다. 미국의 블랙 플라이데이. 도대체 얼마나 싸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별로 안 싸요. 블랙 플라이데이보다 이 다음에 오는 블랙 먼데이가 사실 더 쌉니다. 블랙 먼데이. 오늘입니다. 오늘. 미국 소비자 조사기관 디사이드를 보면 품목별로 값이 싼 세일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품목별로. 그런데 블랙 플라이데이에는 무조건 제일 싸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계 같은 경우는 2012년 조사에서 보면 3월 초가 제일 쌉니다. 3월 초가 블랙 플라이데이보다 10% 이상 쌉니다. 보석과 시계는 이렇게 휴가를 앞두고 싸졌다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값이 올라갑니다. 어그부추 많이들 사시죠. 어그부추는 9월이 제일 쌉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값이 슬슬 올라가고 TV도 10월에 값이 쌉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로 갈수록 점점점점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이 팔리는 블랙 플라이데이에 무조건 가장 싸게 내놓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적당히 싼 것처럼 보였다가 점점점 비싸지면서 한참 올라가다가 블랙 플라이데이가 되면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싸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통하는 판매점들이 가격 흐름을 시기에 따라서 흐름을 조정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품목도 조정하고. 1년 내내 각종 할인 혜택이 여기저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전략도 여기에 맞춰야지 남들이 뛰어가 산다고 이번이 제일 싼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물론 이제 매장 복도에 그냥 늘어놓고서 막 가득 싸놓고서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 이런 것들은 정말 쌀 때가 있습니다마는 진전해 놓고 파는 것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세일에 사람들이 뭔가를 사면 싸게 샀다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만족감이 있는데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똑똑한 소비자야. 똑똑해. 그렇죠.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심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소비자라면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세일이나 할인은 필요해서 산다가 아니라 싸니까 산다로 사람들의 가치기준을 바꿔놓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랑 또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데이트할 때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데이트를 기다리는 순간이 더 흥분되는 거죠. 그런 거에 세일합니다. 드디어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광고를 때리면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파는 거죠. 소비욕구를 더 자극하는 그런 건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또 사이버 먼데이 세일이라면서요. 그렇죠. 미국 추수감사절 올해 11월 27일이죠. 그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난 직후에 새로 시작되는 그 주의 월요일. 이게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블랙 붙고 또 사이버가 붙었어요. 올해는 12월 1일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물건 사려고 뛰어다니지 않고 여행을 갔다든가 집에서 푹 쉬었다든가 그리고 나서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 또는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들은 오히려 블랙프라이데이보다는 여기에서 더 대박이 터질 거라고 기대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프라이데이를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더 많이 살 것이다. 또 블랙 사이버 먼데이 하면 사이버가 아닙니까?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사이버니까 얼마든지 직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중국, 블라질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세일 행사를 가지면서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사이버 먼데이 세일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가게에서 얼마라고 미리 써 붙여놓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이버 온라인 상황에서 물건을 팔 때는 그때그때 눈치를 봐가면서 계속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세일 중에는 하루에 세 번 깜짝 사이로 인해서 갑자기 값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흥분하는 거죠. 오늘 무지하게 값이 싼 사이버 먼데이인데 그중에서도 딱 세 번은 값이 더 떨어질 때가 있다. 이걸 또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팔려다가 못 판 거 있죠. 그렇죠. 재고가 있죠. 이거는 블랙 먼데이 때 팔면 되는 거예요. 며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값이 더 떨어지죠. 아무튼 무조건 사서 집에 쌓아두는 소비자들인데 가장 싸게 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런데 소비자들도 나중에 이걸 또 다 알아요. 올해 또 속았네라고 하지만 다음에 또 속습니다. 카드값을 보면서 후회를 하실 텐데. 또 사람들 언제고 필요해질 거 아니야. 잔뜩 쌓아놓고서 후회하면서도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 이웃집하고 나눠 쓰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쌓아놨다가 언제 필요해지면 또 쓰면 되지 뭐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사놓으면 결국 버리는 게 더 많죠.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이 물건이 없으면 우리 집에 이걸 대신할 물건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지면 되고. 두 번째. 사는 것의 기본 원칙은 지금 쓰고 있는 게 다 떨어지면 사는 게 원칙이다.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해외직구는 사기범들이 위장해놓은 사이트도 많고 정상적인 온라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취소 요청을 보내도 이미 배송됐다고 답장 오면 그만이고요. 이메일 보내봤자 영어가 서툴러서 잘 통하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많이 하시는데 합리적인 소비도 주의해서 하셔야겠네요.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